자, 녹화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버워치 솔플입니다. 아씨 우리 팀 잘했으면 좋겠네요. 자, 거의 다 외국인들 만났을거에요 아마. 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발전기를 찾아보죠. 쓰읍 어우씨 발전기 어딨냐? 발전기 있다 발전기 자, 발전기 하나 발견 돌립니다 심장소리 들려요 하아 하아 으어악 스타트랙 뭐야 와 개고수야 미쳤어 야 잘하는 사람들 개무서워 오오오오오우 바로 트랩을 깔아가네 저기다가 와~~ 창문 밑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~~ 아아 제발 살려줘 아이 고수들 너무 잘하네 살려줘 얘들아 살려줘 죽여 그냥 죽여 안 살려줘 아무도하나 아씨 그 인성 쓰레기를 한판 더 해 한판 더 해